안녕하십니까 공연강사 채창입니다. 오늘은 갈래복합 4강에 있는 시 두 편과 수필 하나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시면 보기에 시까지 해서 모두 네 작품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개로 좀 나눌게요. 그래서 가와 나와 시 두 개 따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에 있는 수필 법정의 사례목은 뒤쪽에 지금 보시면 236페이지에 나에 있는 보기의 시 정오승의 사례목과 연결해 가지고 두 편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가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 뒤쪽에 수필하고 시 이어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문태준의 산수나무의 농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태준 시는 지금까지 수능에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수능이나 평가원 시험에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주로 평가원 시험 위주로 나왔었는데 주로 평가원 시험 위주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이 산수나무의 농사라는 시도 예 지금 현재까지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만 지금까지 계속 나왔었습니다. 작가만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또 자주 나오는 작가라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제 좀 보셔야 되긴 할 겁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작가가 언제 언제 나왔냐면 한번 이제 골라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9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고요. 2020년 7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죠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맘때쯤 됐으니까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아니라 평가원 시험에 한번 나올 때가 됐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이 문태준 작가는 최근에 어쨌든 계속 주목받고 있는 작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기 있는 작품도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수요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자 산수요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대요. 자 그럼 노란 꽃을 일단 동그라미 쳐놓을게. 산수요 나무는 그늘도 노랗대. 자 그늘도 노랗다는 거야. 자 일단 요거 표현상 특징 하나만. 그늘은 노랄 수 없지 그치? 예 모순되죠 그죠?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은 역설입니다. 말이 안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잘 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자 불평하는 사람들을 잡아놨어.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는 이 시의 청자일 건데 예상 청자일 건데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여기는 이 산수요 나무의 그늘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산수요 나무의 그늘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늘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그늘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그늘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뭐 더운 날씨를 피한다거나 햇볕을 피한다거나 요런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그늘에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잡으면 좋겠냐면 타인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 보고 보래요. 자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과 여기는 이 나무의 그늘은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 자 그늘도 나무의 한해 농사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그늘이란 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농사의 결과물. 농사의 결과물로써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자 아까 이제 노란 꽃하고 그늘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꽃이란 것은 여기는 이 꽃이란 것은 하늘에 피우는 아름다움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거라면 여기 나오는 이 그늘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로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래서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거는 의민법을 쓴 거고 이건 의민법을 쓴 거고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닷대 무게의 그늘이다. 자 여기서 좁쌀 닷대 무게라고 돼 있는데 이 닷대 무게라는 건 돼가 뭐냐면 이제 왜 요렇게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요렇게 요 네모난 박스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왜 치장 가면 파는 거 있잖아 이게 이게 한대라는 거야. 그러면 좁쌀의 닷대 무게는 그만큼 소중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닷대 무게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충만한 휴식과 사랑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먹는 국식이니까 국식이니까 결국에 이 먹는 걸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충만한 휴식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마음의 그늘 때문에 오말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무의 그늘을 좀 보고 배우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여기는 이 시의 주제가 뭐냐면 여기는 이 시의 주제는 산수요 나무의 그늘을 통한 그늘을 통한 어떤 배려의 자세 배려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깨달음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는 1번 일단 지금 여기서 나무를 의인화 했어. 그래서 의인화 해가지고 뭐하고 있냐면 교훈적인 어떤 성격 교훈적인 속성 요런 것들을 집어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지금 보시면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뭐 하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명령형은 각성을 촉구한 깨달음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요게 가장 중요한데 상반된 이미지의 소재 상반된 이미지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꽃과 그늘입니다. 근데 꽃과 그늘은 둘 다 긍정 부정이 아니라 이미지가 다른 거야.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하고 긍정 부정은 다르지. 꽃도 좋은 거고 그늘도 좋은 건데 그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면 여기는 이 그늘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되므로 오히려 여기서 꽃보다는 그늘이 좀 더 좋아?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여기서 산수유나무의 그늘하고 산수유나무의 그늘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그늘을 서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마음의 그늘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마음의 그늘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여기는 이거는 휴식과 배려 휴식과 배려의 의미로 사용했다면 여기는 이 마음의 그늘은 뭔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인색한 이런 그늘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대비구조가 돼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자 그러면 논태준의 산수유나무의 농사는 요기까지 하겠고요. 자 다음 백석의 수라인데 사실 이 시가 작년 예비평가에 나오지 않았으면 진짜 중요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백석 시인은 지금 이제 나온 지가 조금 됐어요. 나온 지가 조금 됐는데 벌써 이미 수능과 평가원에 다섯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시인이 처음으로 이제 수능 모의 평가에 나온 게 2004년 9월 평가원입니다. 이때 뭘로 나오냐면 우리 이제 잘 알지 않나?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 흰 바람벽이 있어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로 먼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4년 수능에 상해도 수능에 바로 그 수능에 고향이라는 시가 예 뭐 그 지금 자기가 타행에 와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의원을 불렀는데 그 의원이 아버지 친구고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 자 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2009학년도 6월 평가원에 6월 평가원에 여승이라는 시 자기가 이제 어디 저 금전판 가서 옥수수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남편 읽고 자식 읽고 여승이 되었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1학년도 9월 평가원에 정막강산이라는 또 시가 정막강산이라는 시가 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4학년도 6월 평가원에 6월 평가원에 8원 서행시초 1이라는 8원이라는 시인데 이제 부제가 서행시초로 달려있어 이 시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좀 아까운 거야. 2022 2022 예비수능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이제 이 바뀌게 되는 수능을 하는 예비수능 시험에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수라가 이때 딱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예비수능이 나왔기 때문에 수라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나왔던 시 말고 이런 시들 말고 나오지 않은 백석의 시 뭐 이럴테면 어 이럴테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국수 뭐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백석의 다른 시들을 조금 공부해 두는게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예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거미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나린 것을 아무 생각없이 쓸어버린다. 자 요건 이제 상전계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 자 지금 일단 거미새끼가 먼저 나왔는데 이때 방바닥에 내린 것을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문 밖에 쓸어버렸어요. 자 이때 이제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이 문 밖에 쓸어버린게 무슨 행동이 되어버렸냐면 결과적으로 가족 공동체의 해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시는 거미가족이 있는데 거미 가족의 공동체를 해체시킨 주범이 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버리게 됐어. 그런데 여기에 슬그머니 찬이 찬 밤이다. 해서 부정적인 현실의 뉘앙스를 넣어 놓았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의 뉘앙스를 여기다 넣어 놓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비극적인 어떤 상황 지금 이 시의 비극적인 상황을 요렇게 제시해 두었다.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어느젠가 새끼 거미 쓸려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자 이제 큰 거미로 바뀌었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때 뭐 했냐면 나는 가슴이 쩌릿쩌릿 했대요. 자 이제 요거 잘 따라가야 돼. 여기서 거미 새끼는 요렇게 큰 거미로 연결되고 화자의 마음은 지금 아무 생각 없다가 가슴이 짜릿한 걸로 이어간 거야. 자 그래서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밖의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그럼 여기서 새끼 있는 데는 아까 거미 새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재회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죠? 가족이 해터였던 그 가족이 재회하기를 소망하는 거야. 하며 서러워한대. 자 감정은 다시 서러워한다로 연결됩니다. 지금 보이죠 지금. 요렇게 감정 따라가야 돼. 이 시상 전개는 지금 내가 설명보다는 따라가는 거 보여드릴게.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쌓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만한 아래서 가재 깨인탄 발이 채 서지도 못하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 자 이번에는 거미 새끼가 진짜 작은 거에요. 완전 애기 거미였어요. 자 큰 거미에서 요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네를 뭐로 보냐면 지금 요렇게 이 거미 연속 3마리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엄마 찾아 자식 찾아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물거리는 이 거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 하대. 자 서러우면서 이제 메이는 걸로 왔어요. 됐죠. 그러면 지금 뭐 하겠냐면 시상이 전개될수록 화자의 정서가 시상이 전개될수록 화자의 지금 정서가 더욱더 뭐가 되고 있다. 그렇죠. 심화된다는 게 느껴지고요. 심화된다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서러워한다. 가슴이 메이는 듯 하다. 결국 이 말은 뭐냐. 가슴이 메이는 것은 지금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비극성에 대한 걸 강조해주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내가 그들의 가족을 떨어뜨리게 해버렸구나 라는 어떤 자책감을 보여준다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엄이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는 무소히 달아나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결국에 또 나를 한 번 더 서럽게 했어. 됐죠. 지금 나를 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 작은 것을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그럼 보드라운 종이에 받은 것은 결국 여기는 이 거미에 대한 배려가 되겠죠. 문 밖으로 보리며 이것이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이따가 쉬 만나기라도 했으면 그러니까 쉬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했대요. 그래서 다시 가족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 시의 주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시의 주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자 한번 봐봐. 결국에 여기서 지금 뭐 했냐면 여기는 이 화자가 이제 구조화 시켜서 주제 한번 볼게. 여기는 이 거미들을 공동체를 해체시켰어. 공동체를 해체시켰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외부적인 내용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지금 여기는 이 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수라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잘 봐. 이 거미가 화자가 얘네를 뭐 했냐면 버리는 행동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해산시켜버렸어. 그런데 문제는 화자 이 버리는 행동은 당연히 거미가 감당해낼 수 있는 고통이 맞아 아니야.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그지. 버려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는 이 화자를 잘 봐라. 여기는 화자를 지금 어쩔 수 없는 시대 현실이라고 보자면.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으니까. 이건 거부할 수가 없다고 거미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는 이 거미는 결국 우리 민족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은 결국 시대 현실은 결국 일제가 되는 거지 그지. 이 일제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시는 우의적 혹은 우화적인 우화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동물 주인공은 아니니까. 우의적이라고 합시다 그냥. 우의적 성격에 의해서 주제를 여기서 이면적인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결국 이 시는 가족 공동체가 해산되고 있는 일제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시의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 여기서 지금 제목의 의미가 중요한데 여기서 제목의 의미 수라는 뭐냐면 수라지옥이라 그래서 지옥의 이름입니다. 알겠죠. 지옥의 이름. 지옥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수라라는 지옥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부정적 현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 현실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측면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갖다 버리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행위를 반복하는 걸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백석의 수라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뒤에 있는 다에 있는 수피라고 복에 있는 시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감사하고요. 지금 구독자 수가 드디어 천 명을 넘었습니다. 유튜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영상의 밑에다가 응원의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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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